그럼 먼저 정영진 부회장 SNS를 토대로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인가 독인가 약부터 한번 볼까요? 정영진 효과가 있었다. 그래요. 유통업계에는 정영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다가 자사 제품을 올리면 실적과도 영향이 있으니까 정영진 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 회장은 대기업 언어로서는 드물게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기 역시 웬만한 인플루언스 못지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보다 훨씬 인기가 좋지 않나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부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다른 기업들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요즘 신세계 그룹은 정부 회장 SNS를 통해서 최초 공개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가 올린 게시물이 주목을 받고 유통업계의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저도 떠오르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신세계 그룹 자신들의 제품도 하고요. 그 외의 제품도 함께 공개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에 신세계 그룹 소속의 대형 마트에서 공식 온라인 채널에서 배추밭 동영상. 네, 저런 거죠. 그것도 굉장히 똑같이 찍어도 좀 다르게 찍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찍게 되고 저때 영상 조회수가 150만 회 이상 가까이 됐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배추전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후에 마트 배추 판매량이 20%, 급증한 실제적인 구매로도 이어졌다는 거죠. 지금 저것은 신세계 그룹 측에 올라왔었던 공식 동영상입니다. 배추전 요리인데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용진 부회장은 자사 판매 제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좀 먹어봤을 때 괜찮았던 빵, 과자 같은 것도 같이 올리게 되고요. 유명 맛집들, 핫 플레이스 이런 것도 포스팅을 속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유통업계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의 저런 행보 하나하나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저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전문가가 붙었어요. 그렇죠. 움직이고 단순하게 제품 방법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요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이들하고 노는 모습. 이래서 일반 대중들이 친숙함을 느끼게끔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 오너가 SNS를 통해서 직접 마케팅하는 것을 두고요. 유통업계 시각은 좀 엇갈린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선 신세계그룹 측에서의 공식 입장은 정용진 부회장 SNS와 신세계그룹과의 어떤 연계, 서로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하지는 않는다고 일단 입장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용진 부회장 개인적인 판단이고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놓고 전반적인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마케팅 담당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케팅과 홍보 담당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은 돌발 변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원했는데 그 외의 메시지가 함께 나오는 거죠. 그런 돌발 변수 차원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의 SNS가 실은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보 마케팅 담당자에게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죠. 약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독이 되는 것도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약이 되는 두 번째입니다. 용진이 형. 자, 누리 끊는 사이에서는 정부 회장을 지칭하는 용진이 형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그룹 이미지를 보다 젊고 보다 친근감 있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점이 야기된 경우인데 정부 회장이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적게는 300개, 많게는 1,000개까지 댓글이 달린다고 합니다.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귀엽다,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 회장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소통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 같다면서 신세계 그룹이 다른 경영업체인 롯데나 현대에 비해 젊다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정부 회장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